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청약 접수 홈페이지 마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접수를 진행한 이틀간 접속자 수가 7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청약홈 마비 사태를 가져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이 진행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청약홈 접속자 수는 약 70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신청하며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단지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접수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약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